주식 농무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다른 추숙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흥구석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의 기를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 4단의 인기 동영상과 재생목록이 많이 모은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흥구석이 같은 경우는 주가가 상승했다 하락했는 경우는 동산에 관련돼서 GS칼텍스로부터 기름종류, 휘발유, 경유 등을 매입해서 대구, 경북 쪽에서 유통을 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유통 마진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약간 뭐라 해야 되냐면 모멘텀에 따라 주가는 움직입니다. 이 모멘텀이 뭐냐면 중동이라든지 러시아, 우크리나 관련돼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세계에 참고 좀 말씀드리자면 현재 전세계 1위 생산, 원유 생산국 1위는 미국이고요. 현재 2위가 바로 사우디아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위가 바로 러시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전세계 천연가스 생산국 1위가 바로 러시아이고요. 전세계 2위 천연가스 생산국가 바로 이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세계 원유 매장량 1위는 남미의 베네수엘라 되겠습니다. 이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온다. 중동이라든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쪽에 관련된 모멘텀이 나온다. 그러면 한 번씩 움직이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이슈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29일 나왔던 이슈인데요. 해운 정유주 중동 긴장 속 미군 사망자 발생에 상승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중동지역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군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해운주와 정유주가 동반 강세를 보였다. 외신에 따르면 지난해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발발 이후 중동에 주둔한 미군에 대한 친이란 무장단체의 공격이 계속되는 가운데 요르단 북부 미군 주단지인 타워 22가 들어오는 공격을 받아 미군 3명이 숨지고 다수가 부상했다. 이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리는 이 공격의 사실상 관계를 아직 확인하고 있지만 이란이 후원하고 있는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활동하는 극단주의 민병대가 공격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선택하는 시기와 방식으로 이 공격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역시 성명을 통해 대통령과 나는 미국에 대한 공격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고 미국과 우리 군대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해 다시금 중동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관련 전해선 동사와 함께 SOL 극동류와 중앙에너스피스 등이 동반 상승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되겠죠. 중동 지방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쪽에 모멘텀이 나온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국제유가가 출렁출렁 되는 거죠. 국제유가가 출렁출렁되면 동사도 가치 주가는 같이 연동해서 움직이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영업이익률은 높지 않지만 일단은 원유 관련된 정유 관련된 회사이기다 보니까 국제유가 즉 WTI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가 위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흥구속의 오늘 종가 3.08% 상승하면서 만 210원이 되겠습니다. 현 주가에서 상승하고 조정나오고 이게 다 뭡니까? 지정학적 리스크를요. 그것 때문에 올라왔다가 조정나왔다가 올라왔다가 이제 모멘텀 정도 좀 사그라들면 차이시라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현재 지정학적 리스크 중동 쪽에 지금 전쟁이 진행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 모멘텀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된 모멘텀도 A주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주가 위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만 210원 기준으로 현재 주가에서 저항대하고 지지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저항대는 만 400원이 있긴 한데 만 400원은 저항대에 잡기는 애매해요. 그래서 1차 저항대는 만 2천원, 2차 저항대는 만 3천원, 그 위로는 만 4천원과 만 6천원이 있다는 걸 참고하시고요. 지지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지지대에 9,500원, 2차 지지대에 8,500원, 그 밑에는 8천원 구간이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 때문에 보시겠습니다. 외국인 한 달 동안 9만 5천주를 샀는데 전반적으로 보시면 최근에 외국인 같은 경우는 팔았다, 샀다, 아직까지는 트레이딩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관 한 달 동안 만 7천주를 샀는데 오늘 투신이 2만 2천주 입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동생은 기관에서는 거의 관심이 없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종목은 개인이 핸드링이 없습니다. 외국인이 사면 어떻죠? 개인은 팔 수밖에 없다는 거죠. 현재 외국인은 트레이딩으로 보기보다는 조금 순매수로 보는 게 맞겠네요. 외국인은 순매수 그리고 그걸 그대로 개인이 팔고 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 종목은 개인이 핸드링이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비료 같은 경우는 4.98% 이 정도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신용비를 보는 이유는 단발적인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 시 신용에 대한 담보 부족으로 인해서 반대 매매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확인하는 건데 4%부터는 다소 부담되고 리스크 있다 말씀드리고 있고요. 3%대까지는 다소 안정적이다. 양호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동사는 4.98%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스럽고 리스크가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대주 지분율을 보시겠습니다. 최대주 지분율을 보는 이유마다 바로 책임경영확인 참고되겠습니다. 동사 32.2%를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또 다른 개인이 서상덕외 1인이 현재 21.6%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사 1대주주하고 2대주주하고 무슨 관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친인척이거나 외가 쪽이면 성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일단 최대주주하고 2대주주하고는 별개다. 혹시라도 향후에 지분경쟁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주주분이시라면 회사의 주담한테 물어보세요. 서상덕이라는 사람이 혹시 우리 회사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 무슨 관련이냐고 여쭤보세요. 그리고 혹시 댓글 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어보세요. 주담한테 물어볼 수 있죠. 주주 입장에서는. 혹시 서상덕이라는 사람이 우리 흥구석유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래서 혹시 회사의 임원이라든지 아니면 회사의 외가 외삼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돼 있다면 상관없고 그 사람하고 저희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 나중에 혹시 모를 지분경쟁 가능성도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전화해보신 분이 계시다면 밑에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한 회사다? 관련된 GS칼텍스로부터 대구 경북 지역에 판매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GS칼텍스로부터 휘발유 등유 경유를 사다가 대구 경북 쪽에 유통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22년도에 1460억 원대에서 작년에 1200억 원대에 감소했고요. 영업이익은 17억에서 11억 원으로 감소했네요. 당기순위 같은 경우는 27억에서 11억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분기 실적 보시게 되면 작년에 영업이익 기준으로 1분기 때 1억 원, 2분기 때 5억 원 적자, 3분기 때 1억 원 적자, 4분기 때 6억 원. 그러니까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영업이익률, 마진율이 높지 않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마진율이 높다 하면 GS칼텍스에서 기름을 안 주겠죠. 당연히 자기들이 하지 뭐하라고 그걸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마진이 그리 높지 않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진율이 높게 되면 GS칼텍스에서 여기다가 주진 않겠죠. 기름을 본인들이 그냥 유통해버리면 되니까. 마진율이 높지 않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채비율 같은 경우는 16%, 유보율은 5000%대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는 튼튼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영업이익률은 1% 내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진율이 상당히 짜죠. 원래 정유사들도 그렇게 마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거기서 사가지고 또다시 유통하기 때문에 마진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EPS 같은 경우는 많이 줘야 177원, 안 그러면 75원이거든요. 많이 줄 때를 한번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177원, 180원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BPS는 5300원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계산 한번 해볼게요. 180원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가장 실적이 잘 나왔을 때 대략적으로 180원입니다. 자, 1800원이면 10배라는 거죠.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한 60배 구원입니다. 현재 주가 위치 60배 구원이라는 거죠. 마진율이 영업이익률이 1% 내외입니다. 그러면 적정 밸류에이션은 PER 한 5배에서 8배 구원입니다. PER 5배, 8배가 적정 주가 위치인데 현재 주가 위치는 PER 60배 구원이라는 거죠. 싸다 비싸다? 여러분에게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상당히 고평가 상태라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멘텀에 따라 주가는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모멘텀, 즉 테마주는 테마주스럽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적보다는 테마주는 모멘텀 플레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서 실적이 나오느냐? 석유로 관련된 휘발유, 등유, 경유 등을 GS칼텍스로부터 매입해가지고 대구, 경북 쪽에 유통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자본금 변동내역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주주배 중상적인 게 1976년도네요. 아이고, 40년, 50년 가까이 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상증자 매물은 당연히 없겠죠?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상당히 재무조 튼튼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상증자 가능성도 거의 없다. 하지만 그렇게 마진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현재 주가 위치는 싼 가입대는 아니라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사함이 연결되었던 회사는 없네요.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흥구석용 오늘 종가 10,210원입니다. 수급조는 개인이 핸드라운드 현재 순 매도 중이고요.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22년대비 23년도 영업이익이 94.1% 감소했었습니다. 모멘텀으로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정류시설 드론 공격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했다. 정류시설 3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화재가 발생되면서 전반적으로 최근에 국제유가가 상승했습니다. 이 모멘텀으로 주가는 움직였던 것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중동지방도 A주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세자로 보시게 되면 차트 추세는 52.62이기 때문에 과일관 7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겠습니다. 수급 추세는 76.3이기 때문에 과일관 80까지는 약간의 여력이 있다. 그래서 큰 손에 약간 더 들어올 수 있지만 차트적으로 상승할 수 여력이 충분하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표주가 1차는 12,000원, 2차는 14,000원이고요. 그 위로 아까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렸죠. 9원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손절가 1차는 9,500원, 2차는 8,500원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흥구소개단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 4단인 끼동영상과 재생목놈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다른 추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